자원민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완전히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닥에 귀하기 귀한 광물이 8500만 톤 이상 묻혀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깜짝 놀라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태백에서 무엇이 발견된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 속 아이언맨의 수트를 만드는 데 쓰였던 소재는 바로 티타님입니다. 티타늄은 꿈의 금속이라는 별명도 있어서 아주 귀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도 같지만 사실 사용성이 광범위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매우 단단하며 가볍고 부식에도 강한 금속입니다. 같은 강도로 강철보다 43%나 가볍고 알루미늄 협금에 비해 2배나 강해 항공기 제작에 쓰일 정도죠. 이렇다 보니 아이언맨 뿐만 아니라 앤트맨, 롱맨, 스타트랙 등 영화나 게임 등에도 널리 등장하는 것이 바로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은 심지어 지구상에서 아홉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 흙에도 0.5% 정도 들어있을 만큼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금속 티타늄은 1910년에야 처음 추출되었으며 상업적 생산은 그보다 더 늦은 1940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타늄은 가볍고 강하며 절대로 녹이 슬지 않는다는 백금에 비교될 정도로 내부식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체에도 독성이 없습니다. 이런 강점들 덕분에 티타늄의 쓰임새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으며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에서도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티타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주로 우주항공, 군수산업에만 쓰였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쓰임새가 확대되며 현재는 조선, 원자력 및 산업용에서부터 자동차, 골프채 등산용품, 주방용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폭락해 쓰이고 있습니다. 강하고 가벼우며 부식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항공 운수 사업에 끊임없이 활발하게 쓰이는데요. 보잉 777에는 한 대당 약 59톤, 747에는 45톤, 에어버스 A340에는 32톤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미사일, 군용 차량의 장갑, 우주선 제작에도 많은 양의 티타늄이 사용되죠. 티타늄은 바닷물에도 부식되지 않아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해수담수화 장치에도 쓰이며 잠수함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화학약품에도 강해서 화학공업에서 쓰이는 여러 장치와 설비를 구성하기도 하고, 인체내에서도 거부현상이 없어 임플란트나 인공관절, 인공심장큐브에도 쓰입니다. 캠핑이나 스포츠 등 레저용품, 주방용품에도 자주 사용되는데, 탄성이 강하고 튼튼한 골프채가 되기도, 쓰러트려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자전거 안장이 되기도 합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성질 때문에 흰색 페인트와 자외선 차단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은 건축물의 외장제로도 사랑받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빛나는 표면과 우수한 불연성 때문인데요. 스페인의 구게나인 미술관은 이러한 티타늄을 파격적으로 사용해 20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구게나인 미술관은 1997년 스페인 북부에 쇠퇴한 도시 빌바오를 문화사업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기이한 형태의 건물 전체를 아름답게 빛나는 티타늄으로 덮은 모양새로 메탈플라워라 불리며 유명해졌습니다. 매년 구게나인 미술관을 직접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은 100만 명에 이르며 연간 관광 수입은 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티타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처가 다양한 탓에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 수준에 이릅니다. 그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등 5개국의 티타늄 소비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한편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사용된 역사가 짧고 티타늄으로 만든 제품이 비싼 이유는 티타늄 광물을 재련해 순수 티타늄을 뽑아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생산되어 왔죠. 티타늄은 보통 산소 또는 철과의 화합물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데요. 이 산소를 떼기 위해 염소를 끓여 부은 뒤 생성된 사염화 티타늄을 가스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 염소를 분리하기 위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건 개량된 공법인 크롤 프로세스고 최초로 금속 티타늄은 1910년 랜슬리어 공과대학교의 교수였던 뉴질랜드계 화학자 매튜 A. 헌터가 개발한 헌터 프로세스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헌터 프로세스에서는 나트륨을 사염화 티타늄에 투척했는데 이후 1940년 룩셈부르크 화학자인 윌리엄 저스틴 크롤이 헌터 프로세스에서 관리하기 까다로운 금속 나트륨 대신 마그네슘 투척을 개발했습니다. 염소와 마그네슘 그리고 지금은 경제성에 밀렸지만 마그네슘보다 더 높은 순도를 보증하는 나트륨은 모두 반응성이 좋고 염소는 독가스로 쓰인 적이 있는 유독성 원소로 안전장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도 나오는 것은 스펀지 형태의 부서지기 쉬운 티타늄 덩어리인데요. 이것을 스펀지 티타늄이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스펀지 티타늄을 녹여 덩어리로 만들죠. 그리고 티타늄에 녹는 점은 섭씨 1668도여서 철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기의 철보다 재련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즉 재련 과정이나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이나 가스 가격이 싼 국가여야 채산성이 맞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기로 유명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보니 티타늄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티타늄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이유가 굉장히 적었죠. 그렇게 티타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이 3년 동안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있는 면산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을 발견한 것인데요. 예상 자원량은 무려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품위는 6.95에서 9.1% 사이라고 하죠. 유럽 최대의 티타늄 광산은 노르웨이에 있는 광산인데 이곳의 자원량은 3억 톤 품위는 18%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티타늄 광산인 만큼 강원도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 광맥이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자원빈국으로 이름난 한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티타늄이 묻혀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시추작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티타늄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작업에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개, 내년 8개, 2024년 집중시추를 진행하고 2025년 하반기 광산개발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폐광지역들도 티타늄 광산개발이 지역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주요 석탄산업 현장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석탄사업, 수요감소 등으로 이르면 내년 폐광 절차를 막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폐광하면 강원도의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력 결과에선 태백지역 피해규모가 3조원을 넘고 지역 내 총생산의 13.6%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었죠.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태백의 티타늄 광맥이 발견되면서 폐광대체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지만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인다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철암동 일대에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가 2025년 완공되면 태백시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백시는 석탄산업이 저물기 직전이던 1987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12만 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 현재 취업자 중 86.6%가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태백시의 산업중심도 관광산업으로 이동한 상태죠. 이상호 태백시장은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열의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6년에는 경남의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바 있죠.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벌인 뒤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되었던 전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다만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발이 되지는 못했었죠. 그땐 그랬지만 만약 그때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한국은 티타늄, 해외 전량 수입은커녕 티타늄 분야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96년도 하동의 티타늄과는 달리 이번에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매우 가치가 높죠. 해당 구역이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원 규모의 전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크게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시면 30년 전처럼 예상밖의 결과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 종종 이렇게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원빈국으로 불렸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줄 알아서 사람이 자원인 나라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실제 자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태백의 티타늄 광맥이 잘 개발되어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길 바랍니다.